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되니까 공간위에서는 룰에 기초해가지고 잘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선호를 하는데 그분이 친명이라고 해서 자격 공천이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증오, 멸시, 폭력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당이 분열될 수 있고 모두에게 공간위원장 명의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혁, 사회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은 정책 중심의 정당이고 또 개혁을 내세운 정당인 만큼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실제 민생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겠다고 다짐을 드렸습니다. 정치권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우김 전 의원님, 지난 23일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가볍게 치는 장면을 기점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과 봉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정치는 보여주는 작업이니까요. 보여줬는데 그것이 극적인 봉합이지만 완전한 봉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원 평론가님, 이 만남 뒤에 대통령실은 명법에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 비대위 측은 김여사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70여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충돌을 피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공멸할 것이다. 이 위기감이 더 컸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은 충돌을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천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깨를 친 것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90도 인사하는 것 바깥에서 윤 대통령을 추위에 오도를 떨면서 기다려주는 모습 이런 게 또 부각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통령한테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때는 역시 한 아래 그러니까 서열 아래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부하로 인식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상관으로서 부하가 다시는 일정하게 항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져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충돌할 수 있는 조짐이나 소진은 계속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걸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예를 들면 사퇴 압박이 들어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다거나 이런 것처럼 정면으로 뭔가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김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 관심인데요. 위력하게 검토된 아는 특정 방수사 대담인데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경우에 이게 야당의 비판에 빌미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하는 대담 형식이 되면 아마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직까지 지금 대담이 확실히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사태의 시초가 김경률 비대위원회의 발언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결국은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이 이루어진다면 야당도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아주 뭐라 그럽니까 통 크게 통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털고 나가는 그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정치를 볼 때 네. 방금 정오김 전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야죠.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기자가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외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출퇴근길 문답하는 것 특히 출근길 문답하는 것도 지금 그만둔 지가 한참 됐잖아요. 결국은 불편한 거는 내가 질문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는 해도 결국 기자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식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면 돌파한다고 한다면 진짜 여느 기자회견처럼 기자들한테 솔직하게 질문을 받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우리 사과의 ABC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미 타이밍을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럼 타이밍을 놓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아예 부인하거나 모르세 하듯이 지금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도가 바뀌려면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명품백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 동안에 나는 내조에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결국 공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 명품백 문제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앞으로 내가 공개활동하지 않겠다. 또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국민한테 솔직하게 의견을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나와줘야 그래도 앞으로는 김건희 리스크가 없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어설프게 반박하거나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사과하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 안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때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복귀를 하자면 애초에 최순실 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 그 문제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사과하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털어야 된다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털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과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털고 가느냐의 여부를 그런데 그때 국회에 와서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헌으로 국면을 바꾸면 사람들이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또 그 전후에서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정무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주목을 다른 데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과를 미루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솔한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면 오히려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이제 소위 골드타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도 온다라는 점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 마무리됩니다. 공천 공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50여 곳에 달하는 전략 공천을 놓고 봉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재점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제일 큰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권을 꿈꾼다고 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적 어떤 인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참모들이나 아니면 장차관들이 들어가서 직권 후반기에 뭔가 국정운영에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 50명이 넘는 인사들이 이미 각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하는 상황에서 공간에서 전략 공천이 가능한 방식들을 출구를 뚫어놔줬어요. 일종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한 신문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전략 공천이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상 50곳 이상을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가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현직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이 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공천이 이른바 전략 공천으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파열음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특정 인사에 관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나오거나 또 거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윤석열, 한동훈 2차전이 또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호김 전 의원님, 여론조사 비중이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 지수에서 40%를 차지하는데요.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된 지역에 윤심이 반영된 이른바 용선 인사가 공천될지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요. 정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략 공천 50군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험지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바로 그 수도권의 공천을 소위 이기는 공천 그래서 가서 거의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를 공천을 해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시스템 공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가 40%잖아요. 이거는 정량 평가가 40%인데 정성 평가도 못지않게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 장차관 출신들이 처음에는 다 되는 줄 알고 나왔다가 오히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불안해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기는 공천을 천명한 데다가 이 선거에서 이겨야 자신이 지금 정치의 첫 발을 띄었는데 여기서 이기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동훈은 공천 제대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 단계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난 일주일간의 사태를 통해서 적어도 총선까지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아주 묘한 균형관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공천과 관련해서 오버하면 상대가 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역발상으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이길 수 있고 지금 보면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지도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개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겔러 여론조사에 비하면 보시면 3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공천이 50군데라고 해서 이게 누구 마음대로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야당의 주장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이 우세한 지역의 공천이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열세 지역이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건데요. 마포울은 열세 지역이었잖아요. 김경렬 비대위원장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열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열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 송파나 강남 이런 데 지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사 출신이나 아니면 40년 직위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 전부 다 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남 지역에 많죠. 그렇죠. 영남 지역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세 지역에서 만약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거나 거기에서 현직 의원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거는 열세 지역에 관한 부분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열세 지역이 의외로 많고요. 전략 공천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후보들의 점수를 냈는데 1등이 월등하게 높을 때만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우세 지역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현직 의원이 별로 불리하지 않아서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 점도 용산 쪽에서는 좀 불안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이건 현직, 현직 의원들의 위량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위 전직 장차관이라든가 대통령실 참모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검증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을 키우다가 바로 국민 눈높이와 마리 앙뜨와네트에서 완전히 그냥 극한 상황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추냐. 왜냐하면 용산에서 나온 사람 중에도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미 공천받았다고 지금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공평정대하게 공천했다라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명운하고 직결된다라는 점에서 본인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하는 행태를 보면 절대 모르지 않을 사람. 사진은 누구를 걸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중에 누구를 걸어야 할지 후보들이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보들도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좀 예비 후보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임기도 3년이나 남았고 더군다나 텃밭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꼭 이길 수 있는 곳에서는 누구를 걸어야 될지 고민이 많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신이 없이 자신의 총선 당첨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그 고민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소신껏 붙이세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손껏 두고 소신껏 붙이라는. 본인이 참전 안 하신다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수차례 혁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승리의 열쇠를 진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민심향배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보면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일단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여권이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두 일종의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인 사람하고 만나서 충돌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조명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내용의 개혁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럼 무슨 메시지를 던질 거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선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 리스크는 좀 상쇄가 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고요. 그럼 이재명식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당내 갈등도 좀 더 파혈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통 과정에서는 지금도 여당도 시끄러울 거라고 하지만 야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간이 하고 잘 관리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 통합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에 이어서 최근에는 친문, 친명 간의 공천을 놓고 충돌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공천을 놓고 여야 언어증이나 당연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떤 다른 측면이라든가 또 심각성 이런 문제를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갈등을 조정하는 게 리더십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통합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이 이미 친문이나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탈당을 해갖고 3당을 지금 만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가 부글부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당선이 된 데다가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돼서 아마 수도권에서 자기네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명끼리도 선명성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에 남아있는 친문을 마치도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런데 그것이 당의 민주주의라든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밀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고 그러든가요? 그 얼마나 유치하고 원색적이며 생경한 논리입니까? 이거 지금 보면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이거를 당 지도부가 조율을 안 하는지 정말 통합과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엄중 경고뿐만 아니라 공관위에 확실한 권한을 줘가지고서 친명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조건 친명, 대표의 마음에 들면 나는 공천받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양태 그리고 충돌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까 김평론가님이 말씀 잘했어요 그 당이나 이 당이나 똑같다고 지금 임협백 공관위원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요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해서 이 후보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규상으로 아주 시행 세치까지 자세하게 공천 방법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공천 과정에서 좀 걸러질 거라고 봐요 총선 72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그건 어떤 선택할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보름 남짓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든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몇 가지 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국민들의 표의 가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표의 한 40% 많게는 50% 가까이까지가 승자독식 구도 내에서 전부 사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국민을 다양한 생각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생각들에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회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사당이 합의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부터 도입을 한 건데 결함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그거를 전개특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의석수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소선거구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중대선거구제로 조금 더 바꾸면서 비례의석을 한 2대1 정도 구도로 100석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구상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 안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현재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30석 캡을 씌웠는데 그 캡을 조금 더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부속을 무기로 회의와 겁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두 분은 이 논란 핵심 무엇인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의 연속 손상에서 봐야 되는데요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 중에 당시 수사팀이 소위 수사팀의 방식에 따라 진술을 하면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남욱의 말이 바뀐 것이다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게 검사의 어떤 내부 거래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고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부당 거래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남욱의 진술이 바뀐 것은 맞아요 미국에 있을 때 다르고 와서 다르고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마 유동규 씨가 진술을 통해서 검사가 진술을 제대로 하면 구속을 안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인데 지금 검찰 측 입장에서 그 날짜를 따져보면 실제로 이 남욱 씨가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11월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시점은 2021년 10월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당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점으로 볼 때 어폐가 있죠 김성환 평론가 이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박영수 전 특검에 50억 클럽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양재식 전 특검보가 지금 남욱 씨한테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추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돌출이 된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남욱은 그동안의 박영수 전 특검한테 2014년 11월 무렵에서 12월까지 한 세 차례 돈을 나눠서 3억 원은 전달했다 그게 대한변협 선거 자금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0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 9월에 남욱 씨가 결국은 구속기한 연장이 안 되고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방되기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안 하다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진술을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재식적 특검보가 남욱 씨한테 검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뭔가 그 단독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의와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2022년 9월 그 무렵에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술이 확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검찰이 뭔가 거래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결정했고 새로운 미래, 미래 대연합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빅텐트, 빅텐트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게 합쳐질 거냐 문제잖아요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새롭게 민주당 탈탕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미래 대연합 의원 3명하고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당 이름이 개혁미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원조인데 원조집 옆에 지금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면 가지고 이런 갈등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시장 파일을 키울 거냐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다가 공멸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파일은 아직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이고 경쟁은 좀 더 격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은 정리되고 있지만 정리의 축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탈당파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하고 두 양자 간에 계속 갈등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제3지대 파일을 키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두 당이 함께 가기 어려운 방향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 가지고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더라고요 중국집 비디오를 했더라도 비슷한 명칭을 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들립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불뜩 같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면서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셨는지요?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3당의 어떤 추동력이 조금 이렇게 감속되는 그런 인식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았으면 진작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준비할 즈음에 유승민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의 그 반응을 보면 유승민 전 대표로서 선뜻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과거 이회창 총재 때부터 본인이 지금 이 보수 정당의 원조로서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보다는 대선에 관심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지형이라는 게 아직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확고하게 고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승민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을 많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으나 그런 어떤 지지 세력이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예단했기 때문에 굳이 최근 들어서 마음이 굴뚝 같다는 소리를 미리 한 게 아닌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